그럼 이제부터 버트 실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실습이 없어 구체적으로 무엇을 주제로 실습을 진행할지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평소 신문을 자주 보시나요? 인터넷으로 보더라도 사람에 따라 선호하는 언론사가 있을 것이고 선호하지 않는 언론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 이후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이용자가 자신의 정치적 선호와 일치하는 뉴스를 선택적으로 소비하는 경향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 만큼 정치적 성향도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문이 절대적인 중립을 유지한다고 생각할 사람은 아마 없을 텐데요 실제로 신문이 갖는 이념성은 상당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대부분의 독자들 역시 한국 신문들을 정파적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요컨대 보수적인지 진보적인지를 말합니다 이는 즉 같은 사건이라고 해도 전혀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고 그에 대해 진술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2016년 10월 25일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시 불거졌던 정치적 이슈에 대해 1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한 것을 기억하시나요? 그리고 2016년 11월 29일에 3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면서 세 차례에 걸친 대국민 담화문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담화문을 전후로 해서 여러 언론사에서 수많은 기사를 쏟아내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에서 한국 신문의 정파성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했었는데요 평소 보도 성향이 다른 언론사들이 이 시기에는 어떤 수준의 차이를 보일까요? 평소보다 적은 차이를 보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만약 차이가 있다면 어떻게 차이가 있을까요? 일련의 사태에 대해 보도된 뉴스 담론이 사회문화적 실천이라는 관점에서 텍스트상에서 어떤 유의미한 차이를 보일까요? 이런 지점들을 확인해 보기 위해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와 한겨레, 경향신문의 정치기사 제목 데이터를 바탕으로 특정한 텍스트를 입력했을 때 그것이 조중동, 한경 중에서 어느 쪽에 더 가까운지 분류하는 모델을 만들어보고 그 함의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아래에 있는 링크를 클릭해서 코렛 페이지에 접속한 뒤 드라이브에 사본을 저장해 주세요 앞선 강의를 들으신 분들이라면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드라이브에 사본을 저장하려면 좌측 상단에 있는 드라이브로 복사 버튼을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링크는 구글 슬라이드뿐 아니라 유튜브 하단에도 기재해 두었으니 글을 통해 접속하셔도 좋습니다 만약 코렙 사용이 처음이시라면 이전에 올린 데이터 분석 환경 구축 파이썬과 코렙 강의를 보고 오시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해당 강의는 아래 링크로도 첨부해 두었으니 클릭하셔서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실습에 앞서 런타임 유형을 변경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코렙과 파이썬 강의 부분에서 CPU와 GPU에 대한 설명을 아주 간략하게 진행한 적이 있는데요 간단히 말해 딥러닝같이 까다로운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CPU보다 훨씬 처리 속도가 빠른 고성능의 GPU를 쓰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상단에 런타임 런타임 유형 변경을 클릭하신 다음 노트 설정에서 하드웨어 가속기를 GPU로 변경해 주세요 이제 실습은 환경 설정 부분부터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런타임 유형에서 하드웨어 가속기를 GPU로 변경해 주었으니 해당 코드셀을 실행시키면 딥러닝 학습에 필요한 환경이 모두 갖추어 줍니다 환경 설정이 되었다면 이제 데이터를 가져와야겠죠 가져올 데이터는 이전 강의에서 소개한 바 있는 빅카인즈에서 수집해 왔습니다 조중동, 한경 각각을 정치기사만 2022년 5월 10일부터 2023년 5월 23일까지 수집해 온 데이터로 미리 하나의 CSV 파일로 병합해 두었습니다 학습자분들은 그저 이 코드셀을 실행시켜서 그 데이터를 불러오시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코드셀을 실행시켜서 이러한 화면이 나오면 잘 처리가 된 것입니다 여기를 보시면 행 하나하나가 기사 하나하나에 대응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라벨이라고 이름 붙은 열연는 해당 데이터가 어떤 신문인지 그 신문사 명칭이 기입되어 있고 텍스트 부분에는 그 기사의 제목이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을 보시면 81253행 곱하기 2열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총 81253개의 기사 제목 즉 데이터가 라벨과 텍스트라는 두 가지 열을 가지고 들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사용할 데이터의 양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실습에서는 전체 81253행의 데이터 전체를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전체 데이터를 다 활용하면 약 30분에서 40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데이터 량이 많으면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만약 그냥 전체 코드를 한번 돌려보는 것이 목적이라면 맛보기로 대략 1000개 또는 5000개 1만개 정도만 선택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만 그 경우 학습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그 정확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도 유념해 주셔야 합니다 전체 데이터를 사용하기로 했다면 이제 데이터를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숫자입니다 저는 조중동과 한경 둘 중 하나로 분류하는 모델을 만들고자 하니 조중동은 이렇게 숫자 0으로 한경은 숫자 1로 변환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코드가 곧장 나와서 당황스러우신가요? 천천히 살펴보시면 처음 세 줄은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를 0으로 변환하는 코드이고 그리고 네번째, 다섯번째는 한겨레와 경향신문을 1로 변환하는 코드입니다 우리 눈에는 0과 1이 숫자이지만 컴퓨터는 문자로 인식할 수 있으니 정확하게 숫자로 변환하라고 toNumeric 이라고 명령해 준 것입니다 이렇게 변환을 해주면 추후 학습이 끝난 모델에 텍스트 분류를 시켰을 때 조중동에 가깝다고 판단하면 0을 환경에 가깝다고 생각하면 2를 출력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훈련 데이터 비율을 선택합니다 이 경우는 비율이 0.9이므로 전체 데이터가 있으면 그 중 구할 그러니까 90%의 데이터로 학습을 시키는 것입니다 0.9 비율로 그대로 실행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훈련용 데이터와 테스트용 데이터가 나뉘어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훈련용 데이터가 72722개이고 82개이고 테스트용 데이터가 8117개이니까 훈련용 데이터가 대략 구할 정도가 됩니다 이렇게 전체 데이터의 90% 정도로 설정해 준 훈련용 데이터 중 일부는 검증용으로도 사용이 되는데요 나중에 이렇게 검증 데이터 비율을 설정하는 부분 역시 나옵니다 여기서 비율을 0.2 즉 20%로 설정해 준다면 훈련 데이터와 검증 데이터의 비율이 8대 2가 됩니다 즉 전체 데이터 90% 중에서 80%는 훈련용으로 20%는 검증용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데이터를 훈련, 검증, 테스트용으로 용도에 맞게 분리하는 것을 먼저 알려드리기 위해 조금 일찍 보여드리는 것이고 조금 있다가 진행할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 실습을 따라서 진행하고 계신다면 해당 코드셀을 지금 실행시키실 필요는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9할의 데이터로 학습, 검증을 시키는 건 알겠는데 나머지 1할의 데이터는 어디에 쓸까요? 학습을 모두 마쳤다면 학습이 잘 되었는지 테스트를 해봐야겠죠 그런데 학습에 사용한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잘했는지 확인할 수는 없으니 학습용 데이터와 테스트용 데이터를 분리하는 것입니다 보통 딥러닝 학습에서 원본 데이터는 크게 훈련 데이터, 트레이닝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 테스팅 데이터로 분할하여 사용되고 훈련 데이터는 또 일부를 검증 데이터, 벌리데이션 데이터로 사용하게 됩니다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검증 데이터 부분이 이에 해당하며 이 검증 데이터, 벌리데이션 데이터는 일종의 중간 점검의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구체적인 예시를 한번 들어볼까요? 수능을 보기 전까지 학생들은 각종 참고서를 통해 고득점을 위한 연습을 하게 됩니다 대체로 많은 분량의 연습을 할수록 실전에서의 성적도 좋게 됩니다 이 참고서가 말하자면 훈련 데이터에 해당합니다 자, 그러면 적당히 연습이 됐겠다 어느 정도 점검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수능의 예시에서는 모의고사가 바로 그 중간 점검에 해당합니다 모의고사를 통해 학생들은 수능에 앞서 그간 공부한 성과를 점검해 보게 됩니다 이 모의고사를 검증 데이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테스트 데이터는 뭘까요? 네, 짐작하셨겠지만 바로 수능 시험입니다 그간 학습한 것들을 바탕으로 학습이 얼마나 잘 되었는지를 진짜로 평가하는 단계입니다 이렇게 비유를 통해 들으면 대략적으로 갈피가 잡히시리라 생각합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데이터를 가져와서 어느 정도 양의 데이터를 어떻게 사용할지 훈련 데이터 비율은 어떻게 할지 정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본격적인 버트 모델을 사용하기 위한 전처리 과정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버트 모델의 학습 데이터를 입력시켜 줘야 합니다 원본 데이터가 이렇게 있으면 이것을 이런 식으로 버트 형식에 맞게 변환해 주는 과정을 거치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CLS니, SEP니 하는 것이 원본 기사 제목 앞뒤로 붙어 있죠 이게 버트에 필요한 입력 데이터 형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버트는 입력 데이터의 CLS와 SEP라는 두 개의 특수 토큰을 활용합니다 이 CLS는 클래시피케이션 즉 분류라는 의미를 갖는데 기본적으로 버트 입력 데이터의 첫 문장의 가장 앞에는 이 토큰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 토큰을 기준으로 해서 분류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SEP는 세퍼레이션 즉 분리를 의미하는데 각 문장의 끝에 삽입되어서 문장과 문장 사이를 분리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형태의 입력 데이터를 넣어줘야 버트가 요구하는 입력 데이터 형식에 맞는 것입니다 이렇게 입력 데이터를 버트 형식에 맞게 변환해 주었다면 이제 버트를 활용해 토큰화 작업을 수행해 주어야 합니다 토큰이라는 것은 분석을 할 때 기준이 되는 최선의 단위를 말하는데 형태소 단위로 분석을 한다면 형태소가 곧 토큰이 되겠죠 그런데 버트는 기본적으로 형태소 단위로 분석을 수행하지는 않습니다 워드피스라고 하는 통계적인 방식을 활용해 토큰을 나누는 방식을 취하는데요 통계적 방식이기 때문에 언어무관하게 신조어까지 처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윤, 취임, 주, 년, 날, 애도 같은 식으로 나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모델은 버트 베이스 멀티링골 케이스드 즉 다양한 언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버트 모델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셀을 실행을 시켜주시고 다음으로는 문장 길이를 조회해서 최대 길이를 문장 전체의 평균 길이 이상으로 설정해 줍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기 보시면 문장의 최대 길이가 105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가장 긴 문장의 길이가 105자라는 뜻인데요 그래프를 보시면 대부분의 문장은 40자에서 50자 사이 정도의 길이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문장의 평균 길이는 41자 정도이네요 최대 길이를 64자 정도로 설정을 하니 대략 99.78% 정도의 데이터가 포함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최대 길이를 설정해 줌으로써 길이가 지나치게 긴 소수의 문장은 배제하고 동시에 대부분의 데이터를 포괄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후 토큰 그러니까 앞서 문장을 작은 조각으로 쪼갔던 것을 숫자 값으로 바꿔줍니다 컴퓨터가 0과 1밖에 모른다는 이야기는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 한글로 입력된 자료를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게 숫자 값으로 바꾸어 주는 작업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후에 자료의 균일을 하려 위해 패딩을 넣고 어텐션 세팅을 해줍니다 이 셀을 그냥 실행하시면 되고요 그 뒤에 훈련 데이터 중 검증 데이터를 어느 정도 비율로 할지 배치라고 해서 학습 시 어느 단위로 세부 조정을 할지 설정을 해줍니다 검증 데이터에 대한 설명은 앞서서 했었고 일단 설정되어 있는 값 그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훈련 데이터에서 했던 작업을 이번에는 테스트 데이터에도 진행해 줍니다 테스트 데이터는 훈련 데이터로 쓰고 남은 10%에 해당하고 앞서 진행했던 것과 같이 버트 입력 형식에 맞게 바꿔주고 토크나 하고 숫자로 바꿔주고 패딩을 넣어주고 어텐션 처리해주고 하는 작업을 전체적으로 진행하는 부분입니다 해당 셀을 실행을 하셨다면 이제 전처리 작업을 대략 마쳤으니 이제 본격적으로 버트 모델 세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GPU 세팅 부분 코드셀을 실행시켜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구글 콜앱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테슬라 T4를 사용하겠다는 안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여기서 오류가 발생한다면 런타임 유형이 GPU로 변경되어 있지 않은 것이니 확인을 바랍니다 GPU를 사용하도록 세팅하였다면 이제 모델 세팅 부분입니다 분류는 조중동을 보수로 묶어서 0 한경을 진보로 묶어서 1로 변환했기 때문에 전체 분류 개수는 보수와 진보 합쳐서 2개가 됩니다 그러니 분류 개수는 2로 설정합니다 에폭스 수는 3인데 훈련 데이터를 활용해서 학습을 몇 번을 시킬지 설정하는 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에폭스가 커지면 지나치게 오래 걸리고 그리고 크다고 무조건 성능이 좋아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일단 에폭스를 3으로 놓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이 경우 훈련 데이터로 3번 학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코드셀은 해당 모델이 내부적으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파라미터를 볼 수 있는 코드입니다 보시면 총 201개의 서로 다른 파라미터가 있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아래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이걸 봤는데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말씀을 또 드리고 싶은데요 꼭 알아야 할까요? 강의 중에 이게 대체 무슨 말씀이냐 이렇게 반문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딥러닝에 대한 이해를 자동차에 빗대어 설명해 본다면 이해가 좀 간단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 강의를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운전을 하는 분도 계시고 하지 않는 분도 계실 텐데요 운전을 하는 분들 중에서 자동차의 내부 구조에 대해 해박하게 꿰고 계신 분은 얼마나 될까요? 자동차가 고장났을 때 자체적으로 수리할 수 있는 분들은 얼마나 될까요? 그런 것들을 실제로 몰라도 자동차를 모으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물론 자동차를 유지 보수하는 데는 도움이 되겠지만요 딥러닝에 대한 이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코드를 보고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코드 이해가 있으면 좋지만 아주 세세하게 완벽히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 개발자들 역시 코드를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이해하고 사용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필요에 맞게 적절히 변형하고 조합하는 방식이 실제로 흔합니다 코드 레벨로 접근할 때 이러한 지점을 유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 버트 모델 세팅을 마쳤으니 본격적으로 학습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학습을 시키면 설정했던 애폭의 수가 3이었기 때문에 총 3번에 걸쳐 훈련 데이터로 학습을 진행하게 됩니다 GPU를 사용하더라도 이 과정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데요 이쪽 부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체 학습에 34분 58초 대략 35분 가량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발리데이션에 따른 중간 검증 결과 정확도가 어떻게 나왔는지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딥러닝 학습 간단 모기 부분에 코드 셀을 돌려보면 애폭별로 손실이 어떻게 나왔는지 정확도가 어떻게 나왔는지 등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전체 학습 과정이 끝났으니 이제 모델에 대한 평가를 수행을 해보겠습니다 이 모델의 정확도 Accuracy는 0.78이 나왔고 아래에 Precision이니 Recall이니 F1 Score니 하는 지표들과 Confusion Matrix라고 하는 4칸짜리 도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들은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우선 전체의 합중에서 정확히 예측한 경우의 비율을 정확도 Accuracy라고 합니다 즉 정확도는 예상한 게 얼마나 잘 맞았는지 그 비율을 나타낸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혼돈 행렬 Confusion Matrix는 모델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예측과 실제 값 사이의 관계를 표로 표현한 것인데요 보시다시피 표는 4개의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상 값 Predicted Values가 참 또는 거짓일 때 실제 값 Actual Value가 참 또는 거짓일 중 무엇인지에 따라 총 4개의 칸으로 나누어 둔 것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방금 전에 도출했던 모델의 혼돈 행렬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 다시 말해서 수능 시험에서 정답이 보수인 문제가 1430개가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 중에서 8534개의 문제에 대해서는 보수라고 알맞은 답을 기입했고 1896문제에 대해서는 진보라고 틀린 답을 넣었습니다 그걸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나타낸 것이 이 혼돈 행렬 Confusion Matrix입니다 보시면 이 왼쪽 위칸이 8534고 오른쪽 칸이 1896인데요 왼쪽 칸의 숫자는 실제 Actual한 값이 보수인데 예상 Prediction 값도 보수인 경우가 몇 건이었는지 적어둔 것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값이 8534건이고요 그러면 아래쪽에 있는 칸들도 한번 살펴볼까요 아래 칸은 실제 값은 보시다시피 진보입니다 그런데 아래 왼쪽 칸은 보수라고 예상을 한 것이고 오른쪽 칸은 진보라고 정확하게 예상을 한 것이죠 이때 왼쪽 칸은 잘못 예상한 것이고 오른쪽 칸이 정확히 예상한 것이겠죠 그 숫자는 각각 1656건 4148건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혼돈 행렬을 어떻게 봐야 할지 대략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을 텐데요 그럼 이제 학습에 테스트까지 모두 마친 모델에 다른 기사 제목을 한번 넣어봅시다 여러분이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시점에 최근 나온 기사 제목을 한번 넣어보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조중동 기사인지 한경 기사인지 얼마나 정확하게 예측하는지 한번 살펴볼 수 있겠죠 이렇게 조중동 그러니까 0으로 예측을 하는지 아니면 한경 그러니까 1로 예측을 하는지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딥러닝 모델을 저장하고 불러오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딥러닝 모델 저장하기 부분에 코드셀을 실행시키시면 본인의 구글 드라이브에 config.json 이라고 하는 파일과 pytoch model.binary 라고 하는 파일이 저장될 것입니다 config.json은 모델의 설계를 알 수 있는 세팅값이 저장되고 pytoch model.binary에는 모델의 모든 가중치가 저장됩니다 이때 셀을 실행시켰을 때 이런 액세스 허용 여부를 묻는 창이 뜨는데 허용 버튼을 누르시고 본인의 이메일을 클릭하신 다음 최종적으로 허용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모델이 저장되고 나면 이렇게 내 드라이브에 초기화면에서 두 파일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pytoch model.binary와 config.json 파일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저장을 한 모델을 어떻게 불러와서 활용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공된 코드를 돌려보신 분이라면 아시겠지만 딥러닝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대량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학습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시간이 필요하게 됩니다 만약 우리가 이러한 딥러닝 모델을 한번 쓸 때마다 처음부터 다시 학습시켜야 한다면 이는 시간적으로도 금전적으로도 손실이 너무 클 것입니다 앞에서 살펴봤던 전의학습이라든지 사전학습 모델 같은 것도 결국 그러한 발상에서 나온 것이고요 한번 학습하여 저장한 모델은 이 코드셀을 실행시켜 다시 불러와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 다른 모델을 불러오고 싶다면 코드 표시를 눌러 바이너리 파일과 제이슨 파일의 아이디값 앞에서 링크 공유를 통해 얻었던 아이디값을 넣어줌으로써 그 모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구글 드라이브 파일의 아이디값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이전에 업로드한 데이터 분석 환경구축 파이썬과 코랩 강의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강의 링크는 강의 아래에도 참고하였으니 링크를 클릭하여 이동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제 이 코드셀을 돌려주면 불러온 모델을 바탕으로 환경 세팅이 모두 이루어지게 됩니다 지금까지의 실습을 통해 조중동 환경 중 어느 쪽의 기사에 가까운지를 분류해내는 버트 모델을 학습시켰습니다 0.78 이라고 하는 비교적 높은 정확도를 보였는데요 그런데 테스트 데이터로 그러니까 모델이 얼마나 잘 학습되었는지를 테스트하기 위한 데이터로 다른 기관의 데이터를 한번 넣어보면 어떨까요? 그럼 새로운 데이터를 테스트 데이터로 한번 넣어보는 심화 학습을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처음 실습을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주제를 기억하시나요? 2016년 10월 말부터 12월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 차례에 걸친 대국민 담화문에 대해 아주 많은 양의 언론 보도가 쏟아졌다고 했었죠 당시 언론사를 가리지 않고 비판적인 목소리가 많이 쏟아졌던 것 같은데 이 시기에 기사들을 넣었을 때 학습시킨 모델이 어느 정도의 정확도로 기사를 분류해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아까 전 실습에서 했던 것처럼 이렇게 기사 제목에 대해 이건 조중동 기사야 이건 환경기사야 이렇게 잘 구분을 할 수 있을까요? 우선 2016년 11월부터 12월까지 조중동 환경의 정치 기사들을 수집해 만든 데이터를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데이터를 테스트용 데이터로 사용할 예정이고 기존 구축한 모델이 이 시기의 정치 기사들을 어느 정도 정확도로 분류내는지 확인하는 것이 1차적인 목표입니다 이전 데이터를 rawdata.tsv 라는 이름으로 가져왔기 때문에 중복을 피하기 위해 rawdata2.tsv 라는 이름으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가져온 데이터는 이렇게 총 14,971개의 기사 제목이고요 이 14,971개의 데이터 전체를 선택해 주시고 마찬가지로 조중동을 0 그리고 환경을 1로 변환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전부 앞에서 수행했던 것과 동일한데 새롭게 가져온 테스트용 데이터에 대해 수행해 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새롭게 가져온 테스트 데이터를 버트 형식에 맞게 전처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테스트 데이터가 훈련용 데이터 0.9R을 뽑고 남은 것이었다면 이번에는 새롭게 가져온 데이터 전체를 테스트 데이터로 입력해 주었습니다 이 테스트 데이터를 기존 학습 설정과 동일하게 버트 형식에 맞게 바꿔주고 토크나 하고 숫자 인덱스로 변환해 주고 등등의 작업을 또 처리해 줍니다 모델 자체는 이미 훈련 학습을 마친 상태이니 새로운 데이터를 테스트 데이터로 넣어 얼마나 잘 예측을 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돌려봤더니 정확도 Accuracy가 0.64가 나왔습니다 이는 해당 기사 제목이 조중동에서 나온 기사인지 아니면 환경에서 나온 기사인지 제대로 구분하는 비율이 64%에 지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앞전에 2022년 5월 10일부터 2023년 5월 23일까지 약 1년간의 기사 데이터를 바탕으로 학습시키고 테스트까지 했을 때는 0.78이라는 꽤 높은 정확도가 나왔던 것을 기억하시나요? 지금 화면의 좌측 부분이 앞전에 학습시켰을 때 나온 정확도이고 우측 부분이 2016년 11월부터 12월까지 조중동 한경의 정치기사들로 테스트했을 때 나온 정확도입니다 0.78과 0.64면 정확도에 상당한 차이가 있네요 2016년 11월부터 12월까지 조중동 한경의 정치기사들로 테스트를 했을 때는 왜 이렇게 정확도가 낮게 나온 걸까요? 어쩌면 이 시기가 조중동과 한경의 정치부문에 한해 유사한 방향성을 보이는 시기라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요? 2021년에 나온 최순실 국정농단 관련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문과 신문보도에 대한 비판적 담론 분석 조선일보와 한겨레신문을 중심으로 라는 학술 논문에 따르면 조선일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통치력을 비난하면서도 최종 책임자로 최순실을 지목했지만 한겨레의 경우 박근혜 전 대통령 본인을 책임자로 규정하고 단정한다는 점에서 의도상 차이를 보이기는 했지만 텍스트 분석 차원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버트 모델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담화문 이후 나온 신문기사들의 제목을 제대로 변별하지 못한 것이라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위 논문의 연구자도 많은 노력을 드렸겠지만 버트와 같이 인간이 사실상 처리가 불가능한 수십만 건의 데이터를 모두 살펴보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이렇듯 버트를 활용하면 인간이 처리하기 어려운 양의 기사들을 특정 기준에 맞게 분류하는 과정을 보다 객관적인 프로세스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특정한 정치적 현안에 대한 기사관 주사들을 어느 일면으로 살펴볼 수가 있겠죠 다만 해당 담론이 담지한 이데올로기적 측면의 차이 같은 것들은 질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데이터와 코드 딥러닝 모델 등을 공유함으로써 그 프로세스를 보다 투명하게 공개하고 다른 연구자들도 이를 내려받아서 직접 실행함으로써 확인해 볼 수 있는 재현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이러한 접근은 이점이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두 가지 로고가 보이실 텐데요 왼쪽 로고 아래에는 GitHub 라고 적혀있고 오른쪽 로고 오른쪽에는 OSF 라고 적혀있습니다 GitHub 는 간단히 말해 개발자들이 코드를 올리고 공유하고 서로 돕기 위한 협업 플랫폼입니다 그리고 이 OSF Open Science Framework 는 연구자들의 개방된 공동연구를 돕기 위해 만들어진 플랫폼입니다 이 두 플랫폼은 모두 데이터 코드 딥러닝 모델들을 공유하기에 용이한 공간이며 이곳을 통해 데이터와 코드 등을 공유함으로써 앞서 말씀드린 프로세스의 투명성과 재연성 등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잘 만들어진 데이터가 연구에 어느 정도로 중요한지를 감안한다면 이러한 프로세스의 적극적 공유는 디지털 인문학 연구에 있어 큰 장점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문 데이터 딥러닝 분석 버트편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께 모두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신 분들께